자, 사과의 첫걸음 문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존재문을 나타내주는 동사 자이와 요를 각각 문장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요. 자, 자이는 기본적인 뜻이 바로 뭐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어디 어디에 있다. 그래서 기본어수는 사람이나 사물, 자이라는 동사 뒤에 장소가 와주게 되고요. 요라는 애는 주어 자체가 뭐가 와줘야 한다? 장소가 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 장소에 이어 있습니다. 누가, 즉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 어수는 장소, 그리고 이어, 인물이나 또는 사물이 와줘야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지금 1번부터 8번의 문제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1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가방 안에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자, 교재라는 단어 크번입니다. 슈바오리, 교재가 가방 안에 자, 뒤에 위치가 나와져 있죠.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자이를 넣어야죠. 자, 교재는 가방 안에 있습니다. 크번, 자이, 슈바오리 라고 해서 발음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보니까요. 음, 샹댄 하면 상점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샹댄 리 워펑요. 자, 주어가 뭐가 나왔나요? 상점 안에 위치가 나와져 있죠. 위치 혹은 장소가 주어가 되는 건? 그렇죠. 요가 되겠죠. 상점 안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샹댄 리 요 워펑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요. 자, 다들 발음 아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해서 요 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집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 안에 장소가 나왔잖아요. 장소가 주어인 경우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이니까 바로 무엇을 쓴다? 요를 쓰겠죠. 샹댄 리 요 띠엔나오. 자, 발음은 역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 샹댄 리 요 띠엔나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갈까요? 하나 더. 음,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종어번은 식당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어가 장소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종어번, 부위엔 사람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어디에 있다. 이거 살짝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짜이가 나와져야겠죠. 부위엔 짜이 찬팅리 자, 발음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짜이라는 단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사과의 신일치스키 문제 역시나 같은 유형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자, 수를 물어보는 의문사 두 개 중에 바로 몇? 이라는 단어 지 이라는 단어 있죠. 자, B 어디 어디에 있다 혹은 어디 어디에서 사이 C 이 단어 뭐죠? 동사인데요.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조어입니다. 자, 지 라는 단어와 함께 수를 물어보는 조사 아, 의문조사죠. 의문사 자, 띠 바로 두어 샤 얼만큼 뭔뭐인가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이 자, 얘는 영어라는 단어는 소유동사도 되고요. 그리고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도 되는데 글쎄요. 존재는 아까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표현을 다들 아실 거예요. 너네 집 몇 식구야? 라는 표현 어떻게 하죠? 니 자요 두어 샤 사용하지 않죠? 지코렌 또 하나 이 거우라는 단어가 식구수르세는 양사이잖아요. 두어 샤 도 양사랑 결합되지만 지 라는 단어는 반드시 양사랑 결합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 라는 단어입니다. 니 자요 지코렌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니먼 반요 너네 반은 있습니까? 학생 학생 있어가 아니라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특히나 또 의문형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역시 학생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 를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수를 물어보는 의문사는 그렇죠. 또어 샤오 이죠. 니먼 반요 또어 샤오 쇠샹 물론 지 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뭐가 들어가야 한다? 예, 여기 지 거 쇠샹 거 라는 양사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사는 지가 답이 아니라 반드시 또어 샤오 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니 쪼어 샤오 공 쪼어 라는 표현입니다. 4번 갈게요. 자, 4번은 니 날 공 쪼어 공 쪼어 라는 단어가 3번처럼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너는 일하다 어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너는 어디에서 일하냐 라는 표현으로 쪼아이 라는 단어가 개사로 사용이 됐네요. 니 쪼이 날 공 쪼어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남은 건 하나밖에 없긴 해요. 뭐죠? 네 요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치암비 뭐죠? 네 연필 라는 단어입니다. 니 요 치암비 마 자, 이것처럼 조금 전에는 요 라는 단어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였지만 여기에서는 너 연필 가지고 있니? 라는 의미로 소유동사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융 전부 monte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